반갑습니다. 화학의 정우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화학, 개정화학1이고요. 개정화학1이 지금 기존에 있는 화학1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 방법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공부해 나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목이 오늘의 화학인데요. 오늘의 화학으로 제목을 정한 이유가 내일의 만점을 위한 오늘의 선택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분명히 내용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 시키겠어요. 문제는 안 풀려요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재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재 완성형의 실력을 만들어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화학이라는 강자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화학1이요. 기존의 화학1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 개정화학1을 공부를 한 학생들이 고등학생 2학년 정도 혹은 선행을 하려는 저학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듣는 강자고요. 일단 고2 학생들이면 뭘 준비를 해야 되지? 내신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깊이로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좀 충실히 들어야 불이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초 파트부터 개념을 이해하는 기초 파트부터 문제의 깊이가 조금 깊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까지 추가를 해서 킬러 유형까지 전반적인 전 내용을 다 아우르는 강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화학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더 깊이 있는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기존의 화학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킬러 유형의 틀이 크게 바뀐다든지 그러한 형태는 아닐 거니까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가가 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용액의 농도 파트에서 몰 농도라는 개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단순 몰수, 입자의 개수만 물어보진 않을 거다. 몰 농도의 형태로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원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단원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빠지는 내용도 있겠죠. 그렇죠? 기존의 화학1을 보면 분자의 구조에서 탄화수소 파트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5개념이 사실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화수소 구조적인 측면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유기학을 전공했을 때 다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4단원을 가시면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4단원에서 추가된 내용은 산화수의 개념과 산화한원 반응 그 말은 금속의 반응성도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염기의 정의라든지 산과 염기가 만나는 양적관계의 중화 반응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킬러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가 된 내용은 뭐냐면 동적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화학 반응이 동적인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기존의 화학2 일반화학에서 내려온 내용은 맞지만 개정된 화학2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처음 보는 내용이 보이시죠?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변하잖아. 그럼 물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변하죠. 그 에너지가 변한 만큼 열의 출입이 일어나요. 거기와 관련된 열량을 측정하는 파트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선생님이 개정된 화학1을 쭉 봤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존 화학1에서 추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 정도 깊이까지 물어보겠구나라는 게 사실 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친구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 오늘의 화학이라는 내신 강좌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개념 학습을 해 주시면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지 않을까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해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해석해서 이 문제에서 나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같이 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원래 킬러로 출제가 되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화 반응 그리고 산염기에서의 어떤 양적 관계가 킬러 유형으로 그대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심화 유형, 심화 파트라고 해서 따로 문제 뒤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킬러 유형까지 다 아우르는 교재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화학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면 좀 더 화학을 약간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과 함께 잘 이 흐름만 따라와 주신다면 2021에 치러지는 수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는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때 뵙겠습니다.